. 저기요. 저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. 바로 첫눈에 바나나한테요. 안녕하세요. 아무말먹리뷰의 여행윤이에요. 안녕 보자마자, 먹자마자 첫눈에 반할 그만 첫눈에 반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할 첫눈에 반하나는 여기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인증된 신라명가에서 출시되었습니다 16개 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딱이에요 또 포장에서 센스가 느껴지는게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 한 개를 먹을 때까지 장기간 부드러움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죠 생김새도 딱 한입 사이즈의 깜찍한 바나나처럼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귀여워할 모양이죠 또 귀엽기만 하게요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죠 진짜 진한 바나나향이 입맛을 진짜 딱 돋으면서 한입 싹 먹는 순간 달콤한데 되게 촉촉해요 촉촉한 식감으로 진짜 반할 수 밖에 없는 디저트에요 크기도 작고 부담없이 출출할 때 또 아이들 공부할 때 든든하게 간식용으로 우유와 함께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! 첫눈에 바나나를 방금 사고 막 뜯은 빵처럼 오랫동안 즐기시고 싶다고요?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냉동 보관하세요 그럼 빵 본연의 맛이 오래가기 때문에 나중에 먹어도 고유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른아이 모두가 사랑할 간식 첫눈에 바나나와 함께해요 отлич합니다 기다려 gezeigt 걸리는 reforms 남emic 는直接 지민 지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